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라운드 1, Fight 아 뭐야? 아... 땡코 유튜브 써 아 중단쓰 아 나 망타님 로우를 못 이겼더라 아무리 열심히 하겠다 와 양횡 다잡는 슈퍼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뭐야 이거? 와 못 끊네 왜 이렇게 뒤로 빠지면 이 병이 깔끔하게 가버리냐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 못으로 몰랐다 오예 아 두 번 아이고 맞네 이게 못 튕겨야 하나 와 이거 못 튕겨야 하나 아 이거 썸모가 나와 야아 잘한다 잘한다 아 죽었어 아 야 이게 왜 등기 안 돼 어팟잖아 어팟은 대줘야지 이게 어팟 어허어 킬각 죽이네 라운드 원 파이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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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아까처럼 뒤로 갔다가 노리는 패턴 쓰려고 두 번째에 흘려야돼 야 이게 다 패턴이네 아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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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행 다 잡는거 지린다 아 이거 어떻게 막았냐 둘 다 그리 깔았는데 안 돼 저거 땜 어 뭐야 아 걸린다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은 백전 하고 싶다 뭐 해 봐 아 존나 억울하네 이거 아이씨 벽축이 안 도와주네 잡아서 이긴건데 두 번지면 끝이다 이거 유니그 여행이 안나가 와 때리노 이게 되네 아 아 쓸 줄 몰랐네 안 돼? 안 돼? 드빌에 모든걸 걸자잉? 저거 저거 우와 파이팅 역시 대불 가즈야야 아 아 이거 뭐야 왜 나가 아 아 수기술쌍는데? 어머나 좋댕 매집엄빵 쓰다가 와 진짜 한방각을 잘 노린다 어떻게든 역전하는 그런 카운터를 잘 노린다 저 피에 지지하네 오 어떻게 딱 맞노? 나이스 나이스 카운터가 아니었지 멋있어 근데 잘 맞노 와 빠르다 다 맞아? 아 아 아 로우 로우 압박 쩌네 한 번 더 아 튕겨줬으려다가 에이런 아깝다 여기 압박 좀 하다가 썸머도 한 번씩 생각해야겠는데 파이트 와 이거 먹었다 14일텐데 아 왜 아 아 벽이었네? 우와 대박 지렸다 레이지 아치를 쓰네 레이지 아치를 쓰네 총뽕이었는데 아 이방에 안쓰네 어 아 저 발따닥 상당히 너무 좋아 인간의 사이에 절판이 없는게 좀 아쉽네 인간의 사이에 절판이 없는게 좀 아쉽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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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네 투하 어디서 아 펄펠트는 안될줄 알았는디 아 이게 왜 아 강했다 파파 round one fight 도래 으 3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캔슬했는데 입으로 아 이젠 저렇게 들키는구나 아 지렁 뭐야 뭐야 polit소 부릇 잘 때렸다 잘 참았다 도래야 야 쩐다 개쩐다 무빙 저는 이겨내야 되는데 얘 안써 아 아파 아 와 대박 방금 제가 나락 쓰면은 레드로 이제 죽일 각이었잖아요 앉을만 했는데 아 아 안나왔어 아 렉 왜이래 아 왜이래 뭐야 힘들어 아 아싸 아 아 아 아 아 반응 7이네 아 이거 기다린다고? 아 아 아 아 반응 안걸리려고 계속 쩜 누르는거 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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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 아 아 아 아 와 이거 걸리나 아 이거 안 나오네 아 또 저런거 저런거 야 상대 입장에서 얼마나 신날까 이 명순 또 맞네 이 생각 할 거 아니야 내가 자꾸 유탈을 못 안고 객이네 그 앞에서 아 잘했다 그냥 쭉 땡기셨네 줄도 안 맞으려고 아 나이스 아 됐어 됐어 그냥 아찬데요 이거는? 기회있다 어차피 거의 진거니까 나락쓰고죽든 몰쓰고죽든 흘려라 그냥 왜 저벌 막아줘 꽝 컸죠 오 아 뭘 나이스 아이가 파인트 맞나? 아 이거 왜 이랴 와 이걸 피하네 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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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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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온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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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델 온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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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날뻑하네 아까 저거 내가 한번 다가가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또 썼네 아 커킥 타이밍이 미칠이네 계속 똑같은 타이밍이었는데 내가 잡고 맞는다 아 뭐지? 아 뭐야? 아 뭐하나? 아 아까봐라 순간 판단이 너무 미흡했으니까 빨리 썼어야지 이런거 한번씩 지름을 잡고 맞네 아 지름 와 어떻게 피했어? 와 어떻게 피했어 여기서? 벽인데 와 대박이다 잠깐만 딱 썼면 타이밍이었는데 아 이런게 건져지냐고 던지려고 쓴게 아닌데 저거는 암박하려고 쓴건데 아 저 킬각 아 킬각이었다 이거 아 이거 준비되어 아 뭐야 아박 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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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 초복 아 안나왔어 아 예 뭐 이빙지 아 아 아 모른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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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진다 했잖아 니가 이색끼야 아 시X 꼬린다 했잖아 니가 이색끼야 아 진짜 바본가 카운터 노린다 했는데 참았어야지 아 홈매 멍청했다 아아씨 참았어야지 비슷한데 아 내가 자꾸 못참을 한 박자 어디가? 개쌉아 가자 어? 어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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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제발 죽나? 한 번 살겠다 무조건 횡돈다 무조건 내 레이즈 때는 무조건 횡돈다 기억해라 니가 기억하는 수 밖에 없어 아아 이거 발 따라 쓸 줄 알았는데 아아 라운드 1 파이트 도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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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와 헬치다 갔다니 뭐야 아 아 아 아 아 상단에 피 없는거 졸라 슬픈 아유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음 아 gest 눈 으 으 으 나이스 아 로드안에 못두세요 이거 치면 안돼요 이거 이기게 해주세요 아 바보 하우트 날려다가 아 이거 어 어떻게 막았지? 뭐야 아 대박 뭐해 이거 대박 나이스 대박 이기자 대박이다 그렇지 아 아 행복한다면 또 다 쓸데 미친놈입니다 미친놈이에요 미친놈입니다 예 만유해 없 Será 뭐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